개장 첫 주말인 어제와 오늘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 24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이번 주말 24만 2,702명의 피서객이 강릉과 속초, 양양의 29개 해수욕장을 찾아 지난해 개장 첫 주말과 비교하면 방문객 수가 146.6%나 급증했습니다. 오는 13일에는 동해와 삼척, 15일에는 고성이 순차적으로 해수욕장을 개장할 예정으로 올해 동해안 6개 시군 83곳의 해수욕장이 피서객을 맞이합니다.